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남자들은 과연 첫사랑을 잊나 못 잊나? 사실 한국 여자들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첫사랑을 못 잊는다 이런 이상한 말을 믿고 있거든요. 아니 여자들은 첫사랑을 잊어요? 아 못 잊죠. 못 잊어요? 언제요 소유 씨? 아 근데 저는 아직까지 사랑을 해본 적은 없어요. 근데 그런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사랑이라는 걸 아직 정확히 그런 거 있잖아요. 남들이 얘기하는? 네 뭔가 진짜 막 그 남자가 없으면 죽을 거 같고 그 남자가 미쳐버릴 거 같고 일해본 적이 아직은 없어요. 아직은 제가 어리니까. 원어리 씨는요? 첫사랑? 첫사랑 저 초등학교 때 아니 저 혼자 좋아했던 거예요. 선생님? 제가 막 심장 떨리면서 걔네 집 근처에서 막 이렇게 서성거리고 괜히 마주칠까봐 그 친구가 나오는 거 보고 강아지 새끼 강아지 있길래 강아지 일부러 보라고 아 귀엽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두둑이다! 개두둑이다!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진짜? 정말? 정말? 왜냐하면 여자들은 개두둑으로 오연나 받기 진짜 안 힘들어요. 소두둑이 하는 거 우리야. 그렇다. 그래. 자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 첫사랑의 미련이 남는다. 손 들어주세요. 하나 둘 셋. 손 들어주세요. 하나 둘 셋. 장현하고 대니엘. 장현 역시 따뜻한 가슴을 가진 남자.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만난 사람. 지금도 지금 생각나면 마음 좀 아파요. 그게 아니라 그 여자분이 지금 사귀자고 다시 사귀고 싶어요? 아니에요. 근데 그 여자가 근데 그 여자가 제 마음속에 영원하게 거주할 수 있는 여자. 영원하게 거주할 수 있는 여자.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남자가 진짜 어떤 여자 좋아하게 되면 영원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. 제 생각에는 첫사랑도 그렇고 뭐 그 뒤도 그렇고 마지막 사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올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 해줘야지 이 사람을 만나면서 아 그때 그 여자가 영원히 내 가슴에 남아 있는데 이러면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는 되게 예의도 아닐 것 같고 배신 배신이라고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대니엘 씨가 와 있는데 첫사랑을 좀 공개할 수 있나요? 그 여자랑 사귀어요. 왜냐면 많이 배웠어요. 그 여자랑 사귀었고 제가 잘못한 거 만났어요. 근데 그 관계 때문에 많이 배웠고 또 뭐 그 다음 여자친구 만났을 때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이제 이제 분 많아서 딱 준비됐어요. 그런 생각이. 아 이렇게 또 포장하는